아니 근데 맨날 작품에는 너 맨날 짝이 없잖아. 어 그래 이 경우 이번에도 짝이 없어. 그러면은 처음부터 좀 짝이 딱 있는 그런 배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? 하지. 나도 외로우니까. 그럼 맨날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수연이랑 지원이는 짝이잖아. 짝이지 짝이지. 거기서 막 알콩달콩도 할 거 아니야. 좀 눈에 보기 짜증날 데 없어? 부럽지. 부럽지. 부러운 걸 넘어서. 아우! 지금 꼴갱이 치워 죽겠네 진짜.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? 이런 생각은 안 해? 그런 생각은 안 하지. 아 물론 내가 그렇게 쳐다보는 장면은 있어. 있지만 사실은 그 둘이 워낙 비주얼들이 너무 좋잖아. 그니까 연기하면서 되게 싫어야 되는데 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? 뭐 지원이랑 리허설 할 때도 이렇게 대사하게 맞추다가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. 아 수연이랑 기여도 맞추다가 아 진짜 잘생겼다. 그리고 거울 보고 아 진짜 잘생겼다. 아 진짜 잘생겼다. 아 아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